만만해? 깎아? 그럼 약은? 얍? ㅎㅎ ㅎㅎㅎㅎ 힝힝힝 여기서 끝에 어색함 흑백 찌개 혹시 거기 편해? 괜찮아? 혜연아? 놀랬어? 아 이게 이렇게 놀랄 일이야? 퐁키 또 여기 있네? 이제 여기가 편해? 내 집 갖고 막 그래? 루지 왜? 퐁키 걱정돼서 왔어? 루지씨 루지 괜찮아 그럼 루지도 같이 들어가 있을래? 그건 아니야? 괜찮아 이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루지 가서 놀아 왜? 왜? 퐁키 언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치? 언니가 최고다 언니 밖에 없네 눈물나네 퐁키 퐁키 이제 그만 나오게 해줄까? 퐁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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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뒤로 들어가 맨날 퐁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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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키는 거기가 좋아? 퐁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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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 그럼 약은? 약도 잘 먹어야지? 그래 로디 병원 안 왔어? 가서 자 곧 닦을 거야 뽕키는 좋겠다 로디 같은 언니 있어서 코 닦을 거야 들어가 꼼꼼 꼼꼼 너무 착한데 엄마가 깎아 좀 줄까? 기다려봐 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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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슘 experiments 꼼꼼 wnie 꼼꼼 꼼꼼 집사2장 조금있다 또 하자 알았지? 고생했어 나와봐 이제 또 가고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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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세요. 수고했어. 관자분 퇴원하세요. 퇴원하시라구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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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